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도 와서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보기보다도 산, 우리는 올라갔는데 왼쪽으로 돌았는데, 왼쪽으로 돌았는데 산타는 기분도 약간 느껴졌고 배랑이 좋고 식생물 자체가 완전히 인기않고 정말 아름답죠. 섬과 바다가 정말 잘 어우러져요. 서쪽, 저쪽으로는 보니까 개파이가 엄청 귀한 절벽이 있대요. 사실은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요. 이 바닷가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뭐, 하여튼 음료지만 맛있는 음료 드시는데 이 분위기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환상적일 것 같아요. 건배 한 번 하실래요? 다음에는 오늘 이렇게 오고 다음에는 따로따로 오세요. 아 그러세요? 네. 가죽끼리 가죽 가죽끼리 가죽끼리 아 가죽끼리 만지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장님 감사합니다. 우와 이 장면이 최고의 명장면 남았다 오늘 정말 이게 우와 우와 맛 어떠세요? 맛 어떠세요? 저도 한잔 먹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운전해야 되니까 못 마세요. 맥주를 한잔 드세요. 진짜 이 분위기 때문에 마시고 싶은데 마시면은 배를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못 마세요. 대신 이 아름다운 명장면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 장면은 전국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카메라로 담은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처럼 우와 시원한 맥주 날 더울 때는 웃음 이게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맑은물 보면서 한 잔 짝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 analogy 진짜 명장면 나왔다 맥주맛 어떠세요? 이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장소에서 시원하고 분위기 좋고 네 맞습니다 정말 만지도 못하셨는데 좋은 장면 담을 수 있어도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 장면은요? 오늘 만지도 날씨 너무 좋아요 연대도 저기 보이고요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바닷가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는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고요 많이 웃으세요 행복하세요 섬장 오용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엔지압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Tang 다zub이요 리바지와 장면恙님의 진짜로